구독자 여러분들 지난 1년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로부터 꼭 승리하시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대 국민가수는 누가 될 것인가? 내일은 국민가수 최종 결승전 백지상태서 인생공 미션 오늘 밤 최후의 국민가수 탄생 국민가수 탑10 김동연 박찬근 이설로몬 손진욱 이병찬 조현호 김희석 김영웅 고은성 박장현 국민가수 탑7 박찬근 김동연 이설로몬 이병찬 박장현 고은성 손진욱 국민가수 탑3 박찬근 김동연 이설로몬 내일은 국민가수 탑7의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 탑7의 종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우 영탁 이찬원 정동원은 무종교이고요. 탑7 중 기독교 신자는 3명입니다. 첫번째 김호중 두번째 장민우 세번째 김희재입니다. 내일은 국민가수 탑7의 종교는 자료가 많이 없지만 찾은 것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박찬근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박찬근은 한 유명 불교사찰 홍보대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번째 이병찬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병찬은 교회 신도들이 응원한 플래카드를 통해 교회 오빠인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세번째 고은성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네번째 이 솔로몬은 이름 그대로 기독교 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번째 김동원의 종교는 무종교 또는 자료가 없습니다. 여섯번째 박장현은 무종교 또는 자료 없습니다. 일곱번째 손진욱은 무종교 또는 자료 없습니다. 요즘 팬들 사이에서는 의도치 않은 개정과 전도도 이루어졌는데요. 팬들 사이에서는 가수에 따라 아내가 절에 가져간다. 오늘부터 예수님 믿는다 등의 응원 메시지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상금 3억원과 황금 트로피를 품에 안을 국민 가수는 누구일까요? 23일 밤 10시 방송되는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국민 가수 결승 파이널에서는 지난 결승 1라운드를 통해 선발된 탑세븐이 최종 인생곡 미션을 펼치는데요. 탑세븐이 1라운드에서 기록한 순위는 역순위로 최종전 기호가 됐습니다. 즉 1. 손진욱, 2. 고은성, 3. 박장현, 4. 이병찬, 5. 이슬로몬, 6. 김동연, 7. 박찬근 순위죠. 하지만 1라운드에서 받았던 점수는 0으로 돌아가고 최종전에서는 총 4천점 만점으로 점수를 다시 매기는데요. 마스터 점수와 현장 관객 점수, 실시간 문자 투표 등 3가지 점수가 포함되는 것은 지난 1라운드와 같습니다. 여기에 공식 투표 모바일 앱인 쿠팡과 쿠팡플레이를 통해 지난 3주간 진행한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가 추가로 반영됩니다. 점수 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 실시간 문자 투표인데요. 1라운드 당시 실시간 문자 투표를 통해 출연자와 팬들 모두 등수 변화를 경험했기에 필사의 각오를 다한 굳히기와 뒤집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입니다. 탑세븐은 지난 19일 밤 9시 내일은 국민가서 공식 유튜브 생중계 팬미팅에서 소감과 댓글 읽기 등을 나누는데 이어 새롭게 받은 기호 홍보에 나서기도 했죠. 동시에 접속자 수는 1만 5천명에 달했는데요. 손진욱은 걸어서 1등까지 기호 1번 손진욱입니다 라고 외쳐 박수를 받았고 고은성은 손가락 부위를 하며 안녕 나 은성이라고 해 기호 2번 고은성입니다 라고 깜찍하게 인사했으며 3번 박장현은 안녕 나 장윤이야 너에게 감성을 줄 거야 라며 감성 발라드라고 매끄러운 목소리를 뽐냈고 4번 이병찬은 사랑인가 봐 4번 이병찬입니다. 5번 이 솔로몬은 오늘은 특별히 5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솔로몬입니다 라며 숫자 언어 유의로 시청자의 하트를 꺼냈으며 이날 MC를 맡아 진행 솜씨까지 뽐낸 6번 김동현은 남은 무대도 열심히 잘 하겠다며 평소에 유머를 잠시 내려놓고 진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7번 박장현은 이 모든 행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들은 22일 밤에는 네이버 나우의 생방송으로 출연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팬들의 장애 홍보전도 치열한데요. 이 솔로몬 팬들은 강남역과 홍대 명동 등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 4곳에 대형 전광판 광고를 동시에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팬들은 무효포 방지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지난 1라운드에서 180만표 중 30만표 이상이 무효로 처리됐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등수를 바꿀 수도 있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온라인에선 팬들이 직접 만든 문자 투표 방법 가이드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름과 숫자 외에 다른 단어가 포함되면 무효입니다. 가령 1번 손진욱을 사례로 든 경우 샵 4560으로 1 또는 손진욱 보내주세요. 주의할 점 손진욱 5, 1, 5 하지만 손진욱 X, 손진옥 X, 손진욱 1등은 무효입니다. 제작진은 참가자의 각양각색 개인사가 담긴 특별한 선곡과 감칠 만나는 편곡 그리고 진심을 다한 열창에 더해진 명품 콘서트가 될 것이라며 잊지 못할 마지막 무대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회에 앞둔 내일은 국민가수 탑10 참여 전국투어 콘서트 확정 2월 26일 서울 공연부터 내일은 국민가수 탑10이 전국투어 콘서트에 나섭니다. 히브도선 글로벌 케이팝 오디션 내일은 국민가수의 탑10 박찬근, 김동연, 이슬로몬, 이병찬, 박장현, 고은성, 손진욱, 조현호, 김희석, 김영웅이 오는 2월 26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2022년 내일은 국민가수 전국투어 콘서트에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서울 공연으로 시작되는 이번 전국투어 콘서트는 탑10의 더 짙어진 감성과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달콤한 세레나더로 무장된 환상의 무대가 또 한 번 국민들의 마음을 두드릴 예정입니다. 국민가수는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11주 연속 지상파와 종합 편성 채널 케이블에서 방송된 모든 예능 프로그램 중 오는 23일 대망의 마지막 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팬들에게 받아온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준비한 공연인 만큼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한편 2022년 내일은 국민가수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은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와 7시, 27일 오후 6시 총 3회에 걸쳐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며 12월 30일 오후 8시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가 진행됩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크리스찬 참가자들의 선전을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